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백초신간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 쓴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한국 한국인입니다 저자는 마이클 블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디언지라든지 더 타임스와 같은 신문에서 한국 박원으로 계시다가 어느새 한국 여인과 결혼하고 36년째 이탕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집어들게 된 것은 한 신문의 광고를 봤습니다마는 더한 이유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문제점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궁금함 때문입니다 아마도 한국당에서 한 30년 넘게 살더라도 외국인은 항상 예리한 눈으로 우리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에서 아주 인상적인 대목 가운데 하나는 한국인들이 너무 감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 출생 관찰자 입장에서는 거리를 메운 시위군중이라든지 또 시위군중의 다수의 목소리에 따라서 법치가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은 영국에서 자란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다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은 기자로 일할 당시에 북한 담당 기자로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김일성이 죽기 전에 3개월 전에 아마 북한을 방문해서 한 모임에서 그를 봤던 모양입니다 기자분 이야기가 그 당시에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더군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요즘에 나라가 조금 혼란스럽죠 걱정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은 마이클 블린의 책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는 이런 부분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서구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 한국인 36년째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전직 연극 기자의 예리한 한국 비평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